퍼즐 멋진 퍼즐 자 왼쪽부터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어깨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아 조심해 조심해 자 정면 아 멋있어요 포즈가 다 달라요 자 오른쪽 화보다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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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아 우리 걸크러쉬 그리고 다음에 우리 우리 기웅이 에디가 사냥입니다 사냥 오셔가지고 자 자 자침부터 푸드 기억하셨죠 생각하시고 자 자 자칫 아 예쁘다 자 정면 아이고 예쁘다 자 오른쪽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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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자 다음에 우리 비토 비토미토 오케이 자 우리 비토 자 우리 비토 자 왼쪽 아이고 아이고 프레라 자 정면 아이고 아이고 자 오른쪽 아이고 아 좋습니다 오케이 끝까지 좋습니다 우리 민주영이였구요 다음은 우리 공고선회 막내 레나 예 예 아 막내 안녕 왼쪽 왼쪽 안녕 자 사랑해 하트 자 정면 정면 보시고 까끗걸렸어요 자 오른쪽 야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황양포즈 준비됐죠? 왼쪽 갑니다 왼쪽 아 귀여워 정면 아 눈부셔 아 눈부셔 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성경 오른쪽 오케이 거기까지 아 좋습니다 다음은 뚫어낸 이모 소중합니다 손톱 왼쪽 하트 정면 하트 손머리 하트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3 최면 오케이 자 이제 단체로 세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나 둘 셋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 캡처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두번째 두번째 갑니다 두번째 아 두번째 레드슨 포즈 레드슨 자 좋습니다 레드슨 많이 많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원히 나왔죠 자 마지막 터너스 피크티 예 시작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예 아 예 아 요렇게 해서 이제 포트타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루야도 여러분들 단체 기념 사진을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